어 안녕하세요 심천잡스 입니다 저는 지금 임재범님의 4집 앨범 cd 를 넣어 봤는데요 이 4집 앨범은 바로 이 띵곡 너를 위해가 들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뭐 소장가치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노래를 한번 들어볼까요 휴지가 있네 스피커는 뱅앤울룹스 그리고 cd 플레이어는 아이맥 입니다 괜찮은 걸까 그렇게도 나는 잘못과 짜준 이별에도 항상 거기 있는 너 나 세상에서 제대로 살게 해준 유일한 사람이 너란 나 후회 없이 살아가기 위해 너를 붙잡아야 할 테지만 내 거친 생각과 불안한 눈빛과 그걸 지켜보는 너 그건 아마도 전쟁 같은 사람 나 위험하니까 나 사랑하니까 너에게서 떠나줄 거야 집에서 뭐 혼자 인생 뭐 있습니까 여러분들 즐겁게 삽시다 임재범님의 4집 앨범을 듣고 있습니다 행복합시다 행복합시다